네 당신의 여자 아슬아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100년 후에도 있습니다 네 다음에 불러드리고요 오늘은 아슬아슬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내 화랑이 지내진 걸 들을까요 너로 가득한 생활과 빛빛을 모아 할 말 당신이 알아들 바라만 혹시나 나의 관심이 없는 곳이니깐 어떻게 해야 일일이기도 돌아올 수 있을까 아슬아슬 아슬아슬 사람을 받아올게요 오늘따라 내 화랑이 지내줘 오늘따라 내 화랑이 지내줘 오늘따라 내 화랑이 지내줘 지내줘 걸 들을까요 혹하늘 손에 말과 빛빛을 모아 할 것 당신이 알아들 바라만 혹시나 나한테 본심이 없는 곳이니깐 어떻게 해야 내게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슬아슬 아슬아슬 사람을 받아올게요 어떻게 해야 내게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수고하신 우리 문경화 가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